아, 안녕하세요 포켓을 간짐이랑 갑오징어도 많이 나오네 여기 이쪽에 또 호동이 많이 나와요 봉파라고 계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야 이거 돌게 요거 지금 다리 있는 요거 좀 큰거는 키로에 5만원 발 없는 요런걸 먹어도 되는데 사실 촬영 조금 더 갑작게 나오려면 좋은게 필요할거 같아서 요것도 2키로 1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, CR은 좀 크긴 큰데 요만큼이 10만원이면 아직 좀 비쌉니다 서만 꽃게는 집게가 달려있는 상품이긴 한데 아직 좀 가격도가 좀 있네요 살아있긴 살아있어 근데 거의 죽기 직전인거 같아 조금 움직이는데 대랑해가지고 칫솔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껍질을 까봤는데 난소가 꽉 잘 차있네요 지금 아우 자, 여러분 이 꽃게를 회로 드시려면 꼭 해야 될게 소독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꽃게를 손질을 해놨는데 여기다 이제 뭐 소주 소주하고 레몬 레몬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재워둡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소독이 돼요 소주 충분히 좀 묻을 정도로 충분히 다 묻을 정도로 이렇게 해 주고 큰 그릇에다가 넣고 살짝살짝 흔들어가지고 이걸 좀 재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소독은 완성 자, 지금 적당히 재우고 물 좀 비워냈습니다 다 비워냈고 요거 레몬 같은거에 너무 좀 오래 재우면 그 회살이 꽃게 회살이 좀 푸석해져요 예 그래서 적당히 몇 분 정도만 재우면은 소독은 이제 충분히 됐습니다 꽃게 회 아아 자, 이제 손질 끝난 꽃게를 앞에 좀 차렸습니다 예 자 지금 요 보이시는 이게 사실 알이 아니라 난소예요 난소 애기집 난소입니다 암꽃게 난소 예 아아 살짝 지금 이게 얼렸다가 사실 녹이면 살도 잘 빠지고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일단 어서 요 … 생꽃게 자 음.. 하.. 스으.. 어.. 음.. 매년 하.. 나를 행복하게 한다 진짜 와사비 간장 살짝 부은 다음에 자 음 예 이거 안쪽 다 긁어내가지고 여기 서서 와 어쩜 좋냐 무슨 맛이에요 간장게장을 굉장히 삼삼하게 먹는데 더 신선해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? 수고하세요 영어는 진짜 이건 만약 드셔보시면 한 번만 드시진 않을 거예요 진짜 흐헤헿흐흐흫 아 자 자 아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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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 게딱지 하나 또 조져볼까요? 이쪽 안쪽에 또 싹 긁어내면 여기 또 아주 기가 막혀 아유 시골 참기름병 시골 참기름병 미치겠다 아이 사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먹기 전부터 이미 미쳤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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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솔직히 이 등껍 등껍질 요렇게 해서 알 해가지고 요거에 이거 하나에 한 3만원에도 먹겠다. 진짜 쏘아사 배고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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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사님 밸런스 게임 꽃게 회 불새서 꽃게찜 평생 한가지만 먹는다면 저는 꽃게라면 뭔 개소리야 배도 차고 음 아우 아우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짜 왕이 부럽지 않네요 왕이 부럽지 않네요 와 이 성게에서 난 고소한 맛이 지금 여기 그 난소 여기서 많이 나고 있어요 사자 쏘자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미쳤다 진짜 한번 봐봐요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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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는 아 꽃게에 맞습니다 생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전혀 비린맛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요거 한입 먹고요 감사합니다 아 조금 흘렸다 아 오우 사사 너구리 면은 너무 훌륭하지는데 꽂혀놓고 끓인 거는 국물을 맛봐야지 아 숟가락이었구나 숟가락 원귀법 아닙니다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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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나름대로 최고다 커피까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우 그냥 자 오늘 자 여러분들 이 봄 좀 제철 시작한 서해 남부쪽 이 서망항에서 나온 꽃게 맛이 좀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게장 담그시든 쩌드시든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꽃게니까 여러분들 진도 서망항 꽃게 많이 좀 살짝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은 안주는 이제 라이브 보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호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